지난 강의에서 많은 문법책들과 영어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것과는 달리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이용법이 실제 회화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유튜브 우측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이전의 강의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한국에 잘못 알려진 영법서적의 오류들을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so that cannot을 to-to 용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단순화시킨 말이고 원래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is so weak that he cannot lift the box. 그는 너무 약해서 그 상자를 둘 수 없다 He is too weak to lift the box. 그는 그 상자를 들기에는 너무 약하다 이 두 문장은 의미상 거의 차이가 없죠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so that cannot은 너무 모모해서 모모할 수 없다 그리고 to-to 용법은 모모하기에는 너무 모모하다 꼭 이렇게 암기해 두도록 하세요 물론 둘나 똑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정말 어려운 영법 하나를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두 문장을 서로 전환할 수 있는데 to-to 용법이 나오면 함께 따라 나오는 용법이 하나 더 있죠 바로 enough-to 용법입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한 바 있지만 enough-to는 형용사와 부사를 후치수식하는 거의 유일한 부사입니다 그래서 to-to 용법은 부사-to가 형용사와 부사 앞에 위치하는 반면 enough-to 용법은 부사 enough-to가 형용사와 부사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so that cannot을 to-to 용법으로 상호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enough-to 용법과 so that can을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문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so that cannot은 to-to 용법으로 전환이 가능한 반면 so that can은 enough-to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분명히 잘못된 설명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위 두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 jaden is so tall that he can't touch the ceiling jaden은 키가 너무 커서 천장에 손이 닿을 수 있다 이 문장은 jaden이 엄청나게 키가 크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즉 키가 190cm 이상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enough-to 용법으로 전환된 두 번째 문장 jaden is tall enough to touch the ceiling jaden은 천장에 손이 닿을 정도로 충분히 키가 크다 이 문장의 경우 jaden의 키가 반드시 클 필요가 없습니다 jaden의 키가 좀 작더라도 천장이 낮아서 그의 손이 닿을 정도로 충분히 키가 크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두 문장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영어를 가르칠 때 문법 교재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있어서 so that cannot은 to-to 용법으로 so that can은 enough-to 용법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르칠 때마다 뭔가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키가 너무 커서 천장에 손이 닿는 것과 천장에 손이 닿을 정도로 충분히 키가 큰 것은 분명히 같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어법 원서들을 다 뒤져봤는데 so that can not을 to-to 용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있어도 so that can을 enough-to 용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 원어민 친구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이 두 문장이 절대 같은 의미가 아니래요 그리고 그 영어법 서적의 설명이 잘못됐다고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영어는 수학과는 달라서 not 하나 더 더하고 뺀다고 해서 같은 의미가 된다거나 다른 의미가 된다거나 하지 않아요 이게 언어를 공부하는 묘미죠 인간사도 비슷해요 수학 같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 한 명 딱 더 투입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전부 다 못한 경우도 있고 공식대로 뭐든지 정확하게 딱딱 진행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한국영어법 서적의 또 다른 오류를 들어볼게요 많은 문법책들이 분사의 후치수식을 설명할 때 다음 예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첫 번째 의무는 떨어진 나뭇잎이죠 폴른과 같은 과거 문사가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할 때 이렇게 전치수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의무는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입니다 그리고 과거 문사가 이렇게 언더그라운드와 같은 부사고의 수식을 받을 경우 폴른과 같은 과거 문사가 명사를 후치수식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폴른은 명사를 후치수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폴른 lives on the ground는 가능해도 더 lives fallen on the ground는 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캔브리지 온라인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설명을 보면 before none 즉 명사 앞이라고 분명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폴른은 명사를 전치수식하고 후치수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원래 우든 골든 등 EN으로 끝나면서 재료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명사를 전치수식하는 것이 원칙인데 드렁큰 폴른 메이든 등 재료를 나타내지 않아도 EN으로 끝나는 분사들이 이에 영향을 받아서 전치수식만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교재도 시중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문법 교재인데 이 예문을 이렇게 잘못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 또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이 밖에도 여러가지 잘못된 예문들과 설명들을 몇가지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도 시중에 여러 학원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교재의 연습 문제인데요 문장을 살펴보면 IT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 구문이고 투부정사 앞에 FOR YOU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따라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내가 이 방안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석되죠 그런데 동서 ALLOW는 IT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 구문으로 쓰이지 않아요 ALLOW는 준사역 동서로서 보통 주어 플러스 ALLOW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투부정사의 문형으로 쓰이는데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허락하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I don't allow you to enter this room 이 문형으로 쓰인다는 말이죠 나는 네가 이 방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능동태 문장이 수동태로 전환되면 You are not allowed to enter this room 너는 이 방안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지 않는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절대로 IT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 구문으로 쓰이지 않아요 다음 사전에서 동서 ALLOW를 검색해 보시면 이와 관련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제 영문법 책을 정리하다가 예문 만들면서 몇 번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형 출판사에서 만드는 영문법 서적이라면 당연히 영어원어민들의 감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영문법 서적들을 보면 과연 제대로 감수를 받은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책 소개 페이지를 보면 영문교열 영문감수 받았다고 적혀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겠죠 영문감수를 제대로 받지 않았거나 감수를 맡겼는데 돈 받고 일을 제대로 안했거나 한국에서 출판되는 영문법 서적들에는 오늘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다 설명하기 힘든 여러 문법적으로들이 있습니다 한때 성문영어를 많이 비판하는 것이 유행이었고 지금도 많이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그러한 비판의 대안으로 수없이 많은 영문법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받아 온 성문영어의 예문들을 살펴보면 적어도 이런 문법적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다시 성문영어로 돌아가서 영어공부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학생들은 이런 문법 설명들과 예문들이 틀렸는지 말았는지 제대로 알기 힘들거든요 요즘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출간된 영문법 서적이 아닌 영문법 원서들을 많이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런 문제들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머인유즈나 아자르 등이 요즘 많이들 참고하고 보시는 영문법 서적들이죠 그런데 이런 영문법 원서들은 어쩐지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영문법 공부의 시작을 원서부터 시작하기에는 아무래도 난이도가 너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영문법 서적이 필요한 건데 물론 영문법 서적을 만드는 여러분들의 노고와 수고는 인정하지만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영어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영문법 서적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추천 및 구독 잊지 마시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